1, 2, 3, 4, 5, 6, 6, 7, 8, 9, 9, 10, 10. 1, 2, 3, 4, 5, 6, 7, 9, 10. 아아! 학고! 우리 어쩌다FC는 정연 멤버는 아니거든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따라와, 따라 붙어. 뒤로 이대훈. 가운데. 김재엽. 김재엽 어디로. 이대훈이 빈 공간을 찾아서요. 돌아 나갑니다. 왼발, 왼발, 왼발. 김용만. 마지막 패스가 안 좋았어요.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유승민. 이영택과의 대결. 돌파. 됐어요. 동길이 이영택. 올라와, 올라와요. 엄순아. 붙었어, 붙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김준현. 새빨리 돌아와서 볼 뺏었습니다. 돼야지, 돼야지. 김용만의 경우 볼이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요. 발로죠, 발로. 한 발씩 조금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만도 오늘 골욕심 좀 내죠. 사실 이런 기회가 흔쾌해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현 쪽. 조심해야죠. 상대 에이스죠, 김준현. 돌파 좋아요. 스켈레톤. 장진상. 장진상. 오른쪽. 김준현 갑니다, 김준현. 김준현의 활동력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으로.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와, 이게 업사이드야. 업사이드. 유승민이 넣었는데 업사이드 판정이 났습니다. IOC 위험도 예외 없죠. 그렇죠. 빌딩에서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업사이드. 아이고. 아이고. 한 골 넣었는데 업사이드나. 아이고.